여러분 반갑습니다 이기적인 특허청 줄여서 이특의 소장, 이특 소장입니다 저희 이특에서는요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에 아주 평범하게 사용하고 있는 언어와 행동의 특허를 인정해드리고 있습니다 즉 나만에, 나만에 의한, 나만을 위한 특허를 인정해드리는 곳입니다 제 양쪽에는 오늘 특허를 받기 위해서 세계초 인류기업 두 CEO 나와 계십니다 먼저! 파인애플사의 스티브 박스! 스마트폰은 역시 아 이뻐! 아 이뻐! 스티브 박스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리고 왼쪽에는 우리 S그룹의 박 회장님 나와 계시네요 네 여러분! 스마트폰은 난 역시 아니 갠 역시! 갠 역시! 갠 역시! 날 터져요! 자 두 분 특허 한 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? 제가 먼저 말씀! 내가 먼저 말할거야! 내가 먼저 말한다고! 저 말이 좀 베끼려고! 다 베끼고 뭘 베끼고! 전화 좀 밖에 잘 터지는거야 이거 소장님! 제가 언어 특허 하나 내겠습니다 언어 특허요?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요거 특허 냅니다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선빵 특허 인정합니다 자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?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허 침해! 벌금 2천만원! 야! 뭐가! 왜 갑자기 특허 이게! 제가 먼저 말씀 드리겠습니다 특허 냈잖아요 아이 그 사이에 냈어! 아직 지사에 옮겨 가지고 그만 싸우세요 자 진전도 하시고 자 오늘 특허 받을 내용은요 이 직장 내에 사용하는 언어에 관련된 특허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 먼저 말씀하시겠습니까? 제가 먼저 말을 하겠지요? 뭔 소리에요? 잠깐만요 내가 먼저 어? 좀 텁시다 한번 털자 털 털 어 됐어 오케이 넘어갔어 자 제가 특허 내겠습니다 직장인 여러분들 자 회식 회식할 때 어떻게 합니까? 어떤 말 합니까? 자 오늘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지 이거 특허 내겠습니다 삼겹살에 소주 한잔 하지 회식 특허 안녕하세요 잠깐만요 소장님 저번에 우리 회사가 특허 낸 거 그거 파전에 막걸리는 한잔 하지 이거는 통과 안 시켰으면서 왜 저건 통과 시킵니까? 파전에 막걸리는 뭔가 조금 부족하고 그죠? 뭔가 조금 어색하고 좀 느낌이 없어요 뭘 어떻게 파전 먹는데 뭔가 어색하고 오케이 내가 이렇게 특허 내겠습니다 되십시오 파전에 막걸리 한잔 하지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비도 오는데 파전에 막걸리는 비 와야죠 회식 특허 인정합니다 회식 특허 인정합니다 자 이 분위기 봐서 바로 특허 내겠습니다 한에스 그룹이요 네 변명 특허 이뤄내겠습니다 변명 특허 회식 누구나 한 번은 가기 싫을 때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변명 특허 과장님 제가 회식 가고 싶은데 오늘 아버지 제사랑 이거 특허 내겠습니다 이야 분위기를 왜 이렇게 만듭니까 지금 왜 아버지 제사 아버님 제사는 핑계거리가 안돼요 우리 회식 가야될 것 같습니다 아버지 제사인데 이걸 네 그럼 소장님 저희 회사가 이렇게 특허 내겠습니다 특허 내겠습니다 과장님 오늘 회식 가고 싶은데 오늘 아버지 제사랑 근데 제가 장남이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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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분위기 이어서 변명 특허 2호 내겠습니다 변명 특허 2호 회식 가서 술 먹기 싫을 때 할 수 있는 변명 특허 2호 잘 들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제가 오늘 술 마시고 싶은데 제가 오늘 차를 가지고 와서 이거 특허 내겠습니다 이거 특허 아 이거 왜 그럽니까 파인애플 예? 그 저기 그 차 가져온거는 그 대리운전도 부를 수 있고 아니 이렇게 특허 내겠습니다 이렇게 꺼내세요 아 제가 술 마시고 싶은데 차를 가지고 와서 거기다 요즘 한약을 먹고 있어가지고 한약 먹으면 한약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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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먹으면 안 돼요 한약 먹고 한약 먹으면 안 돼요 흰머리 납니다 아 너무한거 아니야 저거 자 그럼 부인님 바로 특허 내겠습니다 제가 내쉬쇼 이분이 받아가지고 네 자 아부 특허요 아부 특허요 아부 특허 부장님에게 부장님 1차 잘 먹었습니다 2차는 제가 쏘겠습니다 2차 가시죠 이거 특허 내겠습니다 2차까지 남자들끼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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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우 잘한다 잘해 우리 장군이 똑같은 연극을 몇 번을 봐도 그렇게 재미있어요 아 지금부터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와 시작한다 아 참고라 쉿 세계 세결 초능력과 마술 초능력과 마술 놀라운 초능력자들을 소개합니다 덕토리와 똥똥이 돈까스 아 네 여러분을 놀라운 초능력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자 제가 초능력으로 최면을 한번 걸어보자 레드선 야 마지막에 내가 안했어 레드선 자 여기 보이는 이 양파가 이 친구에게는 사과로 느껴지게 될 것입니다 자 먹어보시죠 자 맛이 어떻죠? 달아요 네 아주 행복해하는 모습입니다 눈물을 흘리는데 자 이제 잠에서 깬다 레드선 어우 깜짝이야 네 놀라운 초능력의 세계 네 어우 잘 봤습니다 잘할 수 없어 네 네 마술티비입니다 자 이번에는 제가 탈출 마술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마술 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아 근데 제가 하면 또 의심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분들은 아 MC분께서 저요 네 잠시 도와주시겠습니까? 네 자 이쪽으로 오시고 네 제가 아주 아주 단단한 수갑을 준비했습니다 자 수갑을 채우겠습니다 위험한 거 아닌가요? 위험하죠 네 그래요? 어차피 제가 할 것도 아닌데요 네 이쪽으로 오시고요 네 잠깐만요 자 이 안에 들어가시고요 철저히 들어가요? 빨리 빨리 들어가죠 좋습니다 자 이 마술 아주 아주 위험한 마술입니다 이제 잘 보셔야 됩니다 아주 아주 위험한 마술 원래 열쇠 준다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어떻게 해 그냥 날짝 깨졌어요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뒤에 쭈그리고 앉아있는데 모르겠다 자 자 분명히 없어졌습니다 없어 없어 진짜 없어 큰일 났다 감사합니다 에이 저 정도 공간이면 다 숨을 수 있지 안녕 맞다 오케이 앤무새로 바뀌었습니다 진짜 앤무새로 바뀌었습니다 다 끝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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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돼지 고맙습니다 해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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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해외